어머나, 매화꽃머리 좀 보세요. 너무 이쁘게 지금 피어나고 있어요. 겨울 속에서도 이렇게 봄이 오고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꽃망울이 어느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봄이 곁에 있었네요. 오, 저기 동백꽃도 폈어요. 동백꽃. 저희 아파트 베란다인데요. 아파트 하단이에요. 너무 예쁜 동백꽃을 폈죠? 사랑스러워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하늘도 좋고, 너무 따뜻하네요. 아, 여기는 애들이 상사와 꽃물, 상사와 이파리예요. 이렇게 있다가 늦여름에 이제 꽃, 꽃무릇이 올라오는 거예요. 빨간꽃 아시죠? 이렇게 겨울을 견디고 있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